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공범, 이모씨의 과거 녹취 음성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주가조작사건에는 김건희 여사도 연루돼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아니 야권은 최해병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증거다. 최해병특검은 이제 윤석열 특검이 됐다며 공세를 퍼부었죠.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IP를 거쳐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겠다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모씨의 녹취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김건희 여사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된 점을 강조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뚝은 무너져 내리고 악취는 더욱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의 일방주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야권의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